이번 시간에는 서머즈님을 모시고 생활 표현 소리 수업 그 중에서 음향 편집 도구 또 그 중에서 사운드 포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즈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사운드 포즈라는 프로그램을 알아볼 건데요.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향을 편집하는 도구들이 있고 음악을 편집하는 도구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른가요? 그렇죠. 보통 음악을 편집하는 도구들은 그 안에 간단하게 음향 자체를 편집, 음향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긴 하지만 주로는 음악적인 부분들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게 주고 음향 편집 도구들이 따로 전문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디지털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디지털 음향 파일들을 여러 가지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특별한 효과를 준다거나 그런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들이 글을 편집한다고 하면 이거는 소리로 된 디지털로 된 소리 파일들을 편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운드 포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희가 음향 편집 도구 중에서 이제 사운드 포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운드 포즈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사운드 포즈가 실제 프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추어들이나 아니면 준 프로들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윈도우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가장 유명하다면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여서 일단 사운드 포즈를 선택을 했고요. 제작사는 아무래도 제작사는 소니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소니에서 이런 어떤 멀티미디어 저작 툴을 시리즈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음악 편집 툴도 있고 어떤 그런 그리고 또 비디오 편집 툴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향 편집 툴 중에서는 사운드 포즈라는 툴을 가지고 있죠. 사운드 포즈가 전문적이면서 또 무난하게 대중적이기도 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몇몇 엔지니어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추어인데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툴인 거죠. 사운드 포즈 말고 윈도우 환경에서 또는 맥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나요? 너무 고가 장비 고가 소프트웨어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운드 툴들이 그렇게 마땅한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무료 툴 같은 경우는 그 뭐 오더시티라고 해서 오디시티라고도 하고 그런 툴이 이제 무료이면서도 굉장히 좀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 맥에서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아이무비라든지 그런 일반 저작 툴, 멀티미디어 저작 툴 안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또 음악 툴 안에 있는 뭐 로직이라는 그런 음악 전문 편집 프로그램 내에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워낙 성능이 좋아서 별도의 사운드 프로그램들은 사실 좀 굉장히 니치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는 사운드 포디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뭐 이 이후에 사운드 포디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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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